예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아주 심각한 책은 아닙니다. 십자군 이야기 전쟁이라고 제가 잘못 적었군요. 십자군 이야기라는 책입니다. 시오노 나나미 로마인 이야기를 했던 시오노 나나미 이게 1, 2, 3권이 있는데요. 1권 2권도 읽고 3권이 제일 두껍습니다. 꽤 분량이 되기 때문에 아마 읽으시면 하루에는 도저히 못 읽으시고 한 권당 하루 한 3일은 잡으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책입니다. 제가 십자군 전쟁에 대해서 이 책 외에는 전혀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미리 말씀드리면 이 말씀 중에 제가 오늘 얘기한 것 중에 꼭 맞지 않는 것일 수도 있고 또 제가 뭐 시오노 나나미가 오해한 것일 수도 있고 그래서 어쨌든 뭐 이게 아카데믹하게 정확히 맞는 얘기라기보다는 그냥 그 십자군 전쟁을 하면서 십자군 또는 그 반대편에 이슬람 군대가 겪은 것들이 제 생각에는 좀 저희가 좀 요즘 사회 직장생활이나 조직생활을 하면서 겪은 것과 비슷한 점이 있어서 공감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어쨌든 객관적이라기보다는 이 십자군 이야기 책에 베이스를 둔 저의 감상 독후감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십자군 전쟁이 이제 저는 오늘 좀 주제를 이게 뭐 어떻게 되고 이건 너무 복잡한 뭐 군사 몇 명이 어떤 장군이 거느리고 어떻게 갖고 그걸 다 여기서 얘기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도대체 이런 일이 십자군 전쟁이라는 일이 왜 발생했고 중간에 어떻게 되었나를 그 거기에 참가했던 각각의 사람의 심정 뭐 지오노 나미도 적었지만 제 생각에 이런 이유로 해서 이런 이유로 그만두고 뭐 이런 이유로 더 싸웠다 라는 이런 것에 초점을 맞춰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한 가지 알고 들어가야 할 것은 당시에 유럽에서는 교황이 이제 힘을 가지고 있었지만 로마 교황이 지금처럼 로마 교황은 종교적인 권위만 갖고 있고 그 실질적으로 황제 또는 왕에게 당시 황제는 독일에 있었고요. 프랑스나 영국은 왕이었지만 이런 왕이나 황제에게 교황이 실질적인 뭐 재력이나 군사력은 뭐 장대가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종교를 앞세우는 교황과 그 뭐 재력이나 군사력을 앞세우는 황제 사이의 갈등이 존재를 했고 이를 좀 안타깝게 여긴 당시 황제 우르바누스 죄송합니다. 이세가 어떻게 하면 황제를 누르고 내가 권위를 찾을까? 라고 하다가 유럽의 이 군인들 지금 황제를 따른 이 군인들에게 너희들이 황제를 따르기도 하지만 너희들이 기독교인으로서 예루살렘 성지를 회복해야 되는 거 아니냐 라고 하면 황제를 떠나서 이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가서 자기 권위가 올라갈 거다. 사실 아주 현명한 생각이었고 실제로 그래서 우르바누스 2세 이후에 황제들의 권위가 올라갔다고 합니다. 여기다가 당시에 이제 비잔틴 지금 이스탄불이죠. 여기에 이제 동로마 당시 로마는 서로마고 동로마 제국에 황제가 있는데 이쪽이 이제 이슬람 세력이 커지면서 위협을 받으니까 우리 같은 로마 제국의 후예인데 우리를 도와달라 라는 이 두 가지 요인이 겹쳐져서 순수한 종교적 목적을 가진 기사들 그리고 당시는 이제 장남에게 상속되기 때문에 그 부잣집이나 기사들 중에서도 차남의 경우에는 그 유산이나 영지를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차남들이 아 나는 아버지 땅은 우리 큰형이 가졌으니까 나는 뭐 어디 저기 외국에 가서 시리아나 레바논이나 이런 중동에 가서 십자군 전쟁에 참여해서 새로운 영지를 갖고 내가 여기서 영주가 돼야겠다 이런 차남들이 여기에 나선 거죠. 예루살렘이 근데 첫 번째 가자마자 함락이 됩니다. 이게 정말 좀 놀라운 일인 게 유럽에서 이 중동 예루살렘까지 가는데 보통 1년이 걸린다고 다 나오더라고요. 그 1년 동안 먹을 것도 참 현지에서 조달해야 되고 수만의 군사가 가고 그래서 도착하면 되게 절반 정도 죽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도착해도 비잔틴 왕국이 우리는 저기 이슬람 세력을 물리쳐달라고 그랬지 예루살렘을 점려 공폐해달라고 한 적이 없다라고 하면서 협조를 안 해줬죠. 즉 당시 터키 부근에 있는 비잔틴 제국을 좀 도와달라고 그랬지 어떻게 저기 이스라엘 땅까지 가는 거기서 또 한참 더 내려가야 되는 거기까지 우리가 도와줄 수 없다. 이런 협조, 비협조 때문에 사실은 어떻게 가능했을까 유럽의 기사들이 1년 넘게 걸려서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데서 자체적으로 식량과 무기도 조달하기 힘든 상황에서 굶어죽기도 하고 정말 엄청난 숫자의 유럽 기사들이 죽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첫 원정에서 예루살렘을 대뜸 점령해서 기독교의 땅으로 만들고 맙니다. 가장 중요한 요인은 당시는 이슬람 쪽이 왕에게 통일된 것이 아니라 각각의 영주들이 느슨하게 연합해 있는 건데 이 영주들끼리 서로 싸웠대요. 그래서 A라는 이슬람 영주가 십자군에게 공격당하면 B라는 이슬람 영주는 A를 도와주기는커녕 잘됐다. 나의 적인 A를 십자군이 물리쳐주면 이 동네에서 내가 제일 세신구나. 이런 심리로 서로 돕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소수의 유럽 기사들이 예루살렘까지 점령할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 처음 십자군은 순수한 종교적 목적 또는 내가 여기서 뿌리를 받겠다. 즉 나는 신에게 몸을 바친다. 그 얘기는 나는 유럽에 들어가서 다시 행복하게 살고 이런 건 아니고 여기서 싸우다 죽겠다. 난 예루살렘에서 죽는 것까지 있겠다. 여기를 지키면서 이런 사람이든지 아니면 난 유럽에 돌아갈 데가 없어. 난 차남이라서 큰형의 땅으로 돌아갈 수 없으니까 여기서 어떻게 하는지 내가 살아야 돼 라는 결심이 굳은 사람들이 왔기 때문에 큰 성공을 거둘 수 있었고요. 또 하나의 요소는 당시 이렇게 하늘하늘한 옷을 입고 이런 이슬람 군인에 비해서 덥긴 하지만 쇠로 온몸을 가린 그 중무장한 유럽 기사들이 오니까 화살을 쏴도 맞지 않고 그래서 이슬람군이 매우 당황했고 이런 소위 예를 들어서 보병 부대인 이슬람군을 탱크 부대가 공격한 것처럼 그 약간 기사들이 처음에 일당백이었고 이슬람 군대는 이렇게 철갑을 두른 부대를 군인들을 어떻게 공격할지 잘 몰랐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200년 동안 집자군 전쟁이 벌어지는데요. 처음에 이렇게 성공을 해서 한 20, 30년 있었지만 결국은 이슬람군의 유명한 왕이 등장하는데 그게 살라딘입니다. 술탄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어쨌든 지도자 이 살라딘이 등장하는데 이거는 제 추측인데요. 첫 번째는 엄청난 영토를 지금 이슬라엘, 레바논 이쪽을 엄청난 영토를 십자군이 지배하고 있었어요. 이 엄청난 영토를 상신한 이슬람 세력이 이게 뭐냐. 저 먼 나라에서 온 사람들한테 이렇게 뺏기고 이러다 우리가 망하는 것이 아닌가 라는 위기의식을 느껴서 비로소 단결하기 시작했고 그때 리더십을 가진 영리한 지도자가 살라딘이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것도 제 추측인데요. 역사적 사실이나 역사학자가 보시면 웃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제 순수한 추측인데 이 막강한 십자군 기사들을 열심히 상대를 하다 보니까 이런 철갑옷은 어떻게 하고 우리도 저런 무기는 가져야겠다. 그래서 상시 이슬람군도 유럽 무기를 수입하기 시작했다고 해요. 유럽에서 무기상들이 십자군에게 무기를 팔리는 동시에 이슬람에게도 팔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슬람 군대의 전투력이 상승했다. 여러분 몽골이라고 십자군 전쟁이 끝날 즈음에 몽골이 세계를 지배하게 되는데요. 이 몽골이 전 세계를 정말 순식간에 지배하는데 저도 알고 있었던 게 이 몽골 군대가 딱 한 번 패한 게 거의 뭐 딱 한 번 패배한 게 어디냐면 이집트 쪽을 쳐들어가다 이슬람 군대에게 패합니다. 근데 그 똑같은 군대가 뭐냐면 이 십자군과 당시 싸우고 있던 군대라는 거죠. 그래서 몽골도 여러 가지 내부적인 이유가 있었겠죠. 몽골에서 저기 이집트까지 가려니까 너무 멀어서 많은 군대를 보낼 수도 없었고 하는 이유도 있었겠지만 그래도 그 막강한 아무도 이길 수 없었던 멀다고 해도 지금 러시아 가서는 다 이겼거든요. 이 몽골 군대를 이긴 데는 100여 년, 200여 년 동안 십자군을 상대로 싸웠던 이슬람 군의 전투력이 상당히 상승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상승된 전투력과 우리가 여기에 연합해서 막 서야겠다는 이런 결심 같은 것이 어우러져서 살라딘이라는 조각조각 나있던 이슬람 영주들이 살라딘은 중심으로 뭉친 게 아닌가 그래서 살라딘이 당시 십자군이 하고 있던 예술살렘을 되찾아갑니다. 그래서 십자군이 살라딘 등장 이후에 처절하게 패배하죠. 지금 제가 한 몇십 년을 건너뛴 겁니다. 이때 제가 조금 그리고 여기서 이 얘기를 하기 전에 만나면 그래서 살라딘이 예루살렘을 함락시키니까 유럽 사람들이 우리 아버지 아저씨들이 예루살렘을 점령해서 잘 살고 있다라고 그냥 살고 있다가 뭐야 예루살렘이 함락됐어? 라고 해서 부랴부랴 군대를 모아서 영국, 프랑스, 독일 왕들이 가는데 그때 영국 왕이 리처드인 겁니다. 그래서 리처드하고 살라딘이 세기의 대결을 벌인다고 볼 수 있죠. 이때 교황과 왕과 기사의 입장을 제가 조금 생각해봤는데요. 교황은 초기 십자군 성공으로 자신의 권위가 회복된 다음에 이 책을 보면 별로 그렇게 십자군에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십자군을 어떻게 구성해서 보내므로서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역시 교황이 대단하다. 교황이 예루살렘을 점령하라 그랬더니 신이 도와서 예루살렘을 점령했구나. 그래서 되게 힘이 세졌는데 그 이후에 일부러 거기에 더 군대를 보낸다고 이런 노력을 안 하죠. 사실 그래서 십자군은 처음에 갔던 십자군이 점점 늘고 가기는 하는데 유럽에서 새로운 군인이 기사가 잘 오지 않아서 쇠퇴했다. 그리고 항상 교황은 또 이런 대립관계의 왕들인데 이 왕들이 교황의 말을 듣지 않아서 어떻게 보면 왕을 보내기보다는 순수한 종교적 신념을 가진 기사들을 다스리려고 했고요. 교황이 보낸 사람들이 항상 또 예루살렘 근처에서 문제를 일으켰다고 책에 나오는데 그 얘기는 이제 모든 이슬람 사람을 다 죽이려고 하면 도대체 십자군이 이길 수가 없죠. 왜냐하면 이슬람 사람들이 몇백만 명이 있었을 거고 십자군은 몇만 명인데 그러니까 이슬람 사람들 중에도 일부랑은 손을 잡고 또 먹고 사는 데는 결국 이슬람 사람들이 거기 있으니까 이슬람 사람들이 농사진 거를 사고 해야 되는데 교황이 보낸 이런 신부들은 아주 극단적인 태도를 적혀야겠죠. 순수한 그런 종교적 신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왜 이런 이교도들 이슬람들을 죽이지 않느냐 다 죽여라 이래갖고 또 문제를 일으키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을 차지하기보다는 예루살렘을 하면서 이교도들과 싸우면서 그래서 교황과 교회의 지위를 높이려는 이런 아마 생각을 가진 게 교황이고 그래서 오히려 교황이 보낸 사람과 이런 사람들 때문에 예루살렘을 지키는 것이 왜 자꾸만 주변에 무슬림을 죽이라고 그러니까 원래 그냥 같이 십자군하고 살려던 무슬림들을 다 적으로 돌리는 이런 일도 생기고 했다고 합니다. 왕은 사실은 십자군에 가봤자 좋을 게 없습니다. 왜 거기 가면 1년 동안 갔다 오느라고 엄청난 돈이 들죠. 괜히 자기 밑에 훌륭한 병사들이 죽죠. 그런데 그 예루살렘을 자기가 차지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이 먼데서 자기가 그 땅을 차지해봤자 거기서 세금을 걷어서 그게 가능하지 않죠. 예루살렘에서 세금을 걷어서 그거를 프랑스 왕이 갖고 간다? 완전히 교회에 대해서 모욕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아니 이거는 예루살렘을 지키는 이런 성전을 지키는 데 써야지 그걸 왜 속세의 왕이 갖고 간다? 그래서 신리가 하나도 없지만 이 모든 교회와 자기 기사들과 자기 국민들이 아니 우리가 기독교인데 인류살렘을 지켜야 되지 않냐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억지로 떠밀려서 십자군 전쟁에 참여한 경우가 상당히 많다. 순수하게 참여한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은 조금 상식이 있으면 억지로 참여해서 봐라 내가 십자군 전쟁에 참여했다. 이렇게 고생했다. 라고 생색을 낸 다음에 재빨리 전투를 피해서 돌아오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쟁을 한 번 하고 돌아오든지 아니면 전쟁도 하지 않고 갔다 바로 돌아오든지 또 그래서 교황은 이런 왕들을 막 비난하겠죠. 왕의 입장에서는 내가 도대체 돈도 안 되고 여기서 이겨봐야 내 영토로 되지 않는 데서 내 귀중한 기사들을 죽이면서 이렇게 할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해서 그냥 예루살렘에 잠깐 와서 싸우다가 이기면 이기고 또 지면 아유 안 되겠네 그러고 돌아가는 적어도 나는 십자군에 참여해서 한 번 싸워봤다. 이런 생색 얘기용으로 많이 온 것 같고요. 반면에 이제 기사들 중에는 이런 왕을 따라서 그냥 왕이 가래면 가고 오래면 오라는 사람도 있지만 안 되겠다. 이런 왕을 믿을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들어본 템플 기사단이나 성요한 기사단 등의 순수한 나는 이런 걸 다 버리고 수도사의 신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기사가 더 이상 아니고 수도사인데 그렇지만 난 기사 출신 수도사로서 내 전 재산을 바쳐서 예루살렘을 평생 지키겠다. 이런 아주 순수한 그렇지만 그 숫자는 몇백 명에 불과했다고 그러죠. 그런 순수한 사람이 많지 않으니까 대부분의 기사는 왕 밑에서 월급 받고 일하고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이 십자군 전쟁의 주역이었다. 영국 사자왕 리처드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예루살렘이 살라딘에게 함락된 것을 보고 갔는데 그때 프랑스왕 필리프하고 독일 황제죠. 여기는 독일 황제 프리드리가 같이 갔습니다. 독일 황제가 가장 많은 군사를 거느리고 가장 힘이 셌는데요. 문제는 터키 지방에서 나이가 좀 많으신 60대였는데 터키 지방에서 돌연사를 했다고 합니다. 좀 이 책을 읽다 궁금하더라고요. 이때 돌연사하지 않고 60대지만 만약에 가서 살라딘이랑 싸웠으면 살라딘이 리처드나 필리프랑 싸우긴 하지만 여기보다 훨씬 군대가 몇 배 많은 독일 황제가 싸웠으면 아마 쉽게 십자군이 이겼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때 가장 두려워했던 독일 프리드리 황제가 죽었다고 해서 사라딘이도 많이 안심했다고 합니다. 당연히 리처드는 전력을 다해서 전투를 해서 매번 전투 능력이 뛰어나서 승리를 거뒀다고 해요. 그러니까 리처드가 프랑스 왕 필리핀보다 훨씬 순수한 사람이었고요. 반면에 프랑스 왕 필리핀은 처음에 좀 싸운 척하다가 아 나는 저기 좀 몸이 안 좋고 그래서 프랑스로 돌아가야겠어요 라고 돌아간 다음에 영국을 침략을 합니다. 그래서 리처드가 여기 예루살렘에서 기독교 전체 사회를 위해서 싸우는 동안 프랑스 왕은 리처드의 영토를 야금야금 다 먹어버리는 아주 얄미운 짓을 합니다. 물론 프랑스 왕 필리핀은 프랑스에서 큰 영웅이라고 하죠. 왜? 그때 당시 영국이 프랑스 영토의 절반 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프랑스의 절반이 영국 땅이었는데 이거를 되찾아오는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기독교 전체 입장에서 보면 정말 좀 해서 안 될 짓을 한 예루살렘을 쳐들어간 영국 왕의 영토를 자기가 가져온 이런 두 가지 측면에 해석이 가능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영국 왕 리처드는 프랑스 왕이 가면서 절대로 내가 영국 땅 건드리지 않겠다고 가서 영국 땅을 건드리니까 여기서 마냥 처음에 한 1년 싸워서 영토를 많이 회복했지만 언제까지나 싸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살라딘과 타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을 아직 함락시키지 못했으나 예루살렘은 여전히 그러면 살라딘이 갔되 기독교인들이 예루살렘을 가게 되면 다 보호해주고 얼마든 적이 묻게 해주고 안전을 보장해준다라는 조건으로 살라딘과 타협을 했다고 합니다. 이때 또 살라딘은 왜 이런 협상을 했까요? 왜냐하면 살라딘도 알았거든요. 프랑스 왕 필리프가 뒤통수를 쳐서 지금 리처드 영국왕이 빨리 가야 되는 거에요. 그래서 살라딘의 부하 중에는 왜 이렇게 너그러운 조건으로 하느냐 지금 우리 땅을 점령한 걸 다 내놓으라고 그러지 점령한 데 다 인정해주고 예루살렘까지 얼마든지 오라고 해주고 이런 불리한 조건을 할 이유가 없다. 조금만 버티면 리처드 영국왕은 다 포기하고 갈 텐데 라고 했는데 살라딘이 아니다. 영국왕 리처드는 34살이고 나는 54세 아니면 55세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나이 차이가 있는데 여기서 더 싸우다가는 지금 우리가 유리하다고 더 싸우다가는 리처드가 더 유리한 상황이 될 수도 있다. 아니나 다를까 둘이 협상을 맺어서 영국왕 리처드가 떠난 다음에 1년도 안 돼서 살라딘이 병으로 죽는다고 합니다. 나이가 많았죠. 그래서 살라딘도 나름 현명한 면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살라딘의 코멘트가 나오는데 그게 좀 재밌어요. 리처드는 너무 위험한 아주 훌륭한 사람이지만 항상 부대 맨 앞에서 돌격할 때 돌격하는 등의 위험한 행동을 즐기는 사람인데 왕으로서는 이런 위험한 행동을 너무 무릅쓰는 게 좋지 않은 것 같다라고 말을 남겼는데 아니나 다를까 좀 시간이 지났었지만 십자군 전쟁 끝나고 7년 후에 리처드가 돌아와서 당연히 프랑스랑 필리프랑 싸우겠죠. 이 필리프랑 싸우는 와중에 화살을 맞아서 죽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필리프인데 빼앗긴 땅을 거의 다 리처드가 되찾아왔다가 리처드가 죽으면서 유명한 능력이 모자라는 동생 리처드 동생 존이 왕이 되면서 프랑스에 있던 영국 영토를 다 상실하게 되었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하여튼 이걸 보면 정말 신앙심에 똘똘 뭉쳐서 예루살렘을 회복하겠다고 싸웠던 그런 기사들이 많이 있었던 반면에 그 와중에서 교황이나 왕은 정말 이 사람이 기독교인이 맞나 싶을 정도로 서로 자기 이익만 챙기고 이런 일이 벌어지죠. 여러분 어떻게 느끼십니까? 회사가 잘 돼야 되는데 그래서 열심히 일하는데 보면 그렇지 않은 사람도 많은 것 같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회사 또는 저는 학교죠. 학교를 열심히 하는데 딴지 거는 사람, 방해하는 사람 또는 잘되면 자기 공으로 가로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있다고 참 이런 데서 나보러 어떻게 일하라는 생각이 드냐 라는 생각을 여러분이 할 수도 있는데요. 이걸 보면 옛날에도 다 그랬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그거를 또 하나는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프랑스 왕 필리프를 그렇게 욕할 수도 없더라고요. 리처드가 너무 우직한 거 아닌가? 왜냐하면 지금 리처드와 필리프가 되게 잘했고 필리프가 못한 것 같지만요. 그 대부분의 유럽 왕들이 이 십자군 전쟁에 그 8번을 왔거든요. 그 8번 중에 왕들이 한 8명 이상 왔는데 제대로 싸우지 않고 다 갑니다. 심지어는 어떤 독일 황제는 이 사람이 제일 훌륭한 걸로 지어오는 암인 약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전쟁을 안 해요. 와서 그때 살라딘의 동생이 왕이었는데 우리 공격한다. 너희 공격하면 크게 피해를 입을 거야.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내놔. 그랬더니 놀랍게도 이 이슬람 슬탄이 예루살렘을 내놉니다. 그래서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예루살렘을 점령한 다음에 바라나는 가서 예루살렘을 기독교의 땅으로 만들었다. 그러고 돌아옵니다. 그럼 대단한 거 아닌가요? 그런데 이 사람에 대해서 엄청난 비난이 쏟아지고 교황도 미워하고 그 이유는 뭐예요? 이 사람들은 기독교, 하나님을 위해서 싸우다 죽는 게 목적이라서 갔거든요. 그런데 전쟁을 안 한 거예요. 전쟁을 안 하고 말로 점령하니까 아니 내가 순교에서 천당에 갈 기회를 박탈당했다. 라는 거죠. 그 다음에 교황은 아니 어떻게 그 이교도인 이슬람과 협상을 하느냐 얘네들은 다 죽여야 될 대상이지라고 얘기하는 거죠. 참 모르겠습니다. 남한산성에서 우리 끝까지 싸우다 죽어야 된다는 것과 협상을 해야 된다는 것 그런 생각도 좀 겹치고요. 그 다음에 하여튼 일반인들은 순수한 열정으로 기독교적인 열정, 이슬람의 열정으로 싸웁니다. 실질적으로 이익을 얻겠고 예수사님은 자기 땅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이교도하고 전투 중에 죽으면 나는 천당에 간다 이런 생각을 갖기 때문에 이런 군대가 아주 무서운 거죠. 문제는 이런 군대는 전투력은 대단하지만 이렇게 싸우다가 이제 신리를 다 찾으면 멈춰야 되는데 멈출 리가 없습니다. 왜? 이슬람은 기독교를 다 죽일 때까지 멈추지 않을 거고 기독교는 이슬람 군대를 다 죽일 때까지 멈추지 않으려는 종교적 신념이 있기 때문이죠. 반면에 이들을 지도한 왕은 승리하면 많이 얻지만 막 승리하다가 한 번 패배하면 이 군대가 괴멸되는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막 이겨서 예루살렘도 차지하고 하다가 잘 지내다가 어떤 일을 보여주시면 프랑스 왕이 너무 종교적으로 순수한 사람인데 예루살렘보다 더 차지하려고 갔다가 군대를 다 끌고 전쟁을 했는데 참패를 당합니다. 그 참패를 당하자마자 예루살렘을 포함해서 거의 모든 땅을 잃어버리죠. 그래서 이런 전쟁이라는 것은 지도자 왕의 입장에서는 정말 신중해야 되는데 반면에 자기가 이끄는 이런 군인들과 기사들 일반인들은 또 순수한 열정에서 전투를 원하는 이런 두 가지 측면이 또 공존하는 그런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뭐 제가 혼자 괜히 그냥 저의 요즘 세상에 직장생활, 조직생활 때문에 더 공감대를 느낀 건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뭐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참 좋은 직장에서 좋은 환경에서 일을 하시는 거고 또 그렇게 느끼시는 분들은 아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옛날부터 다 그랬구나라는 또 한편 위안을 삼으시고 또 저는 이제 이 왕들이 이렇게 하는 행동을 보고 아 우리 학장님 총장님도 왜 그러시는지 좀 이해가 된다라는 측면에서 그래 또 그 자리에 있으면 그럴 수밖에 없겠지 뭐 저는 아직도 약간 기사의 입장이니까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흥미로 느끼시면 좀 두꺼운 책 세 권이지만 십자군 이야기 이 책을 한번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지 않나 생각해봅니다. 감사합니다.